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코드번호가 00983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영상은 하나솔루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어떤 회사냐라고 물었을 때 이 하나케미칼과 그 다음에 이 하나큐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3분기 실적에 이 첨단 소지에서도 지금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크레졸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케미칼은요. 이 하학업종. 하학업종인데 도중 뭐 PV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적어드릴게요. PV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큐셀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태양광.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첨단 소재는 올해 3분기 흑자.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다가 이 3분기 드디어 흑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정도에 투자를 했다. 1,300억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걸 봤을 때 이 하나솔루션의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다각화가 되고 있구나. 사업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이 수소 충전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사업도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하나종합화학이라고 하는 이 자회사죠. 이 자회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니콜라에 1억 달러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이 뭡니까 이 니콜라가 사기설에 지금 휘말려있다. 휘말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미국에서 조사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기설은 미국의 공매도 리포터 쪽에서 니콜라의 기술은 없는 기술이고 사기꾼들이다. 조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니콜라가 사기라고 밝혀져도 밝혀져도 이 주가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솔루션 자체가 지금은 수소차를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봤을 때 하학업종과 태양광 이 두 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력이다. 첨단 소재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와주질 못하고 있고 크레졸은 이제 들어간지 얼마 안됐고 수소충전 역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두 개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섭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이 바이든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바로 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하나솔루션을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2조 4천억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332억원 단기순이익이 1,897억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6%에서 9%까지 지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유보율이 647%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주가가 45,750원인데요. 지금 가격에서도 저는 신규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5만원 자리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저항대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 좀 적어드릴게요. 강력 저항대가 바로 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력저항대가 5만원 5만원이 되겠고요. 이 자리가 5만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5만원 자리를 돌파해야지 많이 주가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과연 5만원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터치하기 위해서 올라갈 텐데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뚫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5만원 자리에서 다시 내려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솔루션이 바닥에서 사실상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9,370원에서 5만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조정이다. 기간조정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기간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기간조정이 조금 이제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조금 더 쉬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